이따가 나 없는 동안에 새 어머니가 오면 어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그래라 그리고 잘 대접을 히어 참 한소큼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나를 센 서생어는 아침밥을 함께 먹으면서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예, 이번에 오시는 어머니는 참 얌전하다고들 히어요 하고 딸은 영문도 모르고 반가워한다 하필 마누라가 오는 날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근영 작가님의 단편소설 농우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근영 작가님은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동아일부 사회부에서 일했습니다 1935년 금송아지를 발표하면서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당시 황폐에 가는 농촌 현실에서 가난한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 작가입니다 지주에 저항하는 소작인들의 모습을 담은 농우는 농민들의 삶과 농촌의 현실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1947년 말에서 1948년 초 사이에 월북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슬픈 이야기이지만 마음이 담대해지고 특히 결말이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농우 이근영 보리밭에 걸음을 모두 내고 난 서생원은 해가 큰 나산 위에 간당간당 메어 달렸을 때에야 집으로 향하였다 빈 오줌독을 지게로 걸머지고 소를 앞에 몰고 갔다 길가에서 탐나는 풀을 발견할 때마다 소가 걸음을 멈추면 이리야 쫓쫓쫓쫓 하고 서생원은 어린애 볼기짝을 두드리듯이 손으로 찰칵하고 두 서너 번 아프지 않을 정도로 친다 소가 길을 조금도 서슴지 않고 가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힘찬 아들을 앞세우고 가는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서생원은 소로 논밭을 갈거나 구르마를 끌거나 할 때 말을 잘 듣지 않더라도 달래서 듣도록 하지 아프게 매질을 하는 법은 도시 없다 아무리 삭스를 많이 받을 경우가 있더라도 소의 힘에 부칠성 싶은 일은 절대로 맞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보드라운 성질을 가진 것도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서생원과 소 사이에는 특별한 정이 들었던 것이다 서생원은 나이 50이 넘은 지금에도 장사라는 말을 듣지만 한참 당년에는 항우라는 소문이 그 도내에 쫙 퍼졌던 것이다 그가 스물 네 살 때부터 금시름판을 찾아다니게 되어 서른 일곱 살 때까지 소를 네 필이나 탔었다 첫 번 세 필을 탈 때까지는 오래야 3년 동안 부리고서는 팔아넘겨서 주막의 계집과 술 속에 버리다가 끝으로 한 필을 탔을 때부터는 갑자기 마음을 잡고 이번에는 소를 7년이나 부려먹은 나머지 돌도 못해 남송아지하고 바꾸었다 이 송아지의 손자가 바로 지금의 6살 난 황소인 것이다 씨름으로 소와 인연을 맺은 것이 30년이나 소가 끊이지 않게 되자 서생원을 소생원이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다 이런 관계가 있는 만큼 혹 친구 간의 소를 신주단지같이 위한다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서생원은 조금도 고깝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 먹을 양식은 떨어지더라도 소가 먹는 여물과 콩은 지금까지 떨어져 본 일이 없었다 이랴 쫓쫓쫓쫓 하고 소를 몰고 가다가 서생원은 갑자기 소 한 필만 있으면 부자라는데 하는 생각이 나자 소 궁둥이가 어리협에면서 꽁지를 찾아낼 수 없었다 6, 7년 전만 하더라도 양식 걱정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지만 차차로 생활이 쪼드러지자 소를 팔고 빚을 얻어 쓰고서는 그 다음 해에 가서 봄에 논가리와 가을에 박가리와 또 구루마질로 모두 갚는다 결국 돈을 얻어 쓴 다음 해는 1년 내 공일만 죽게 하여 죽게 된다 그러니 한 해씩 걸러야만 빚이라도 얻어 쓰게 되는데 작년에는 가물에 어거지 농사를 짓는다고 빚만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여기저기 걸어놓게 되어 금년에는 소 핑계로 얻어 쓸 수도 없게 되었다 빚은 둘째고 우선 급한 것은 볼이 날 때까지 갚기로 하고 작년 아내의 병 중에 얻어 쓴 빚 30원을 어떻게 갚는가가 큰 문제이다 더구나 그나마 헌 것이라도 있어서 부리던 구루마까지 이제는 영영 송장이 되어버리고 소를 펌펌히 놀리는 때가 많았다 서생원이 집안에 들어서니 아들 문경이는 손바닥만한 마루에 들어 누워서 책을 보면서 이따금씩 콧노래를 섞는 것이 전혀 없이 흥이 나는 모양이다 너 오늘 가만히 몇 장이나 쳤냐 이 말소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자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는 옹림이가 여태 야악당으로 어디로 쏘다니다가 방금 들어왔대요 하고 얼굴은 내어 보이지 않는다 서생원은 오양간에 소를 매면서 너도 한길이나 큰 녀석이 야악당만 나다니지 말고 집에서 일 좀 하려무나 야악당은 밤에나 가는 것이지 뭐 대낮부터 무슨 지랄들을 하는 거냐 응? 하고 연애 소리를 질렀다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서 있다가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간다 서생원은 한쪽 달아난 옹기그릇에 물을 떠붓고 손과 발을 씻는다 이때이다 윤면장의 머슴이 헛기침을 하며 들어오더니 서생원! 뭘 하시유? 하고 인사하듯 한다 응 자넨가? 다 저녁때 웬일인가? 지금 나으리께서 곧 오시래유 왜? 무슨 일이 간디? 머슴은 누구를 찾는 듯이 사방을 둘레둘레 하고 나서 알 수 있간디라우? 하고 머뭇거린다 서생원은 씻는 등 마는 등 빨리 끝내고 덕새디를 따라가면서 거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해 베었으나 덕새는 여전히 글쎄 저도 잘 모르지라우? 하고 빨리 걷기만 한다 서생원의 궁금한 마음은 더 꼬치꼬치 케어 부를 만한 여유도 없었다 해마다 이때면 의뢰 당하는 논 뗀다는 호령일까 그렇지 않으면 소 잡히고 30원 빚낸 것 때문일까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내었으나 꼭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여간 반가운 일은 아니겠지 하며 마음은 몹시도 초조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서생원이 윤명장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면장이 눈을 똑바로 뜨고 눈총을 매서롭게 놓고 있다 서생원은 가슴이 콱 막히면서 전신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이 몽롱하여졌다 면장 영감 저 부르셨음요? 하고 서생원은 손을 마주잡고 허리를 굽혔다 면장은 쭈그리고 앉더니 담뱃대를 입에서 빼어들었다 담뱃대는 신장대 모양으로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런 발칙스러운 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제가 무슨 재진 일이 있음요? 서생원은 정말 재진건 모양으로 굽실굽실하였다 아무리 어린 놈이로 기서니 제 신분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그런담 수원 못 배운 녀석 같으니 아 걔 무슨 말씀인지요? 혹 제 자식 놈이 죄를 짓일이 있음요? 그래 자네는 모른단 말인가? 예예 혹 철 모르고 무슨? 철 모르다니 이십이 다 된 놈이 철이 없단 말인가? 우리 집 작은 아씨가 방학 때라 내려온 김에 나무를 캐러 갔는데 아 그놈이 함부로 말을 걸고 버릇없이 놀려고 했다니 그래 그게 될 말인가? 우선 그런 걸 보고서 내게 말한 사람부터가 남이니 우리 집 망신이 어쩌겄는가? 하고서는 담뱃대를 마루에 땅땅 치고 담배를 태워분다 이 말을 듣자 서생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충동이 치밀어 올라왔으나 예 제가 단단히 나무라겠습니다 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한 번만 또 하면 직접 자네가 헌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네 하고 면장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면장집을 나오는 서생원은 자기 발이 어떻게 떼어지는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정신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는 불덩이 같은 화가 복받쳤다 봄날에 석양바람이 약간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에야 얼음덩이 같이 굳었던 정신이 풀리는 것도 같았다 흠 제 신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덤빈다고 서생원은 면장의 말을 되풀이하여 보았다 저놈들은 무엇 말라 비틀어진 것이냐 제가 면장이나 하였으니까 큰 소리를 탕탕하지 바로 제놈 아비는 사령 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지체를 따진다면 우리가 저놈들 같을까 우리 증조가 선비였고 조부가 진사 급제를 하였고 바로 우리 아버지는 고창 군수를 지냈는데 가문의 영락으로 가산이 집회하고 공부도 넉넉히 못해서 이렇지 아무래도 저놈들 같을까 서울 일본 사람에게 알랑거려서 사음께나 하여서 재산 나부랭이 모였고 그 덕분에 면장까지 하게 되니 바로 제 세상인 줄 아는감 그저 지금 세상은 재산과 권력만 있으면 똥친 나무에라도 절을 하게 되니 목구멍이 포도창이라고 내가 제놈의 논만 얻어짓지 않으면 열 살이나 손하라 대는 놈한테 무엇 때문에 그런 욕을 당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수록 서생원은 두 눈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서생원은 자기 집에 들어서면서 문경이 있냐? 하며 번연히 있는 줄 아는 아들을 성내노조로 찾았다 예? 하고 손에 책을 든 채로 나오는 아들은 전에 없이 대로한 부친의 언성에 얼떨떨한 모양이었다 너 이놈 면장 내 딸에다가 무슨 짓을 하였냐 응? 무슨 짓을? 이 말에 모든 것을 알아챈 아들은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양편 어깨가 내려앉는다 딸은 부직갱이를 든 채로 눈을 희룡그리며 부엌에서 빨리 나온다 왜 속을 못 채리냐? 응? 하는 소리와 함께 서생원의 솥뚜껑 같은 손은 아들의 뺨을 벼락같이 때렸다 이 바람에 아들의 얼굴은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것 같이 획 돌아간다 이 녀석아 그까짓 거식이 싹둑 잘라버려라 왜 남의 계집애들을 놀리다가 애비 얼굴에 똥칠을 허냐? 응? 제가 먼저 걸어간디유? 보통 학교 때부터 잘 지내다가 이런 책까지 사다 주었는디유? 하고 책 뜬 손을 간신히 조금 쳐든다 어찌어? 그래 내 모양의 연애를 허는 분수구나 하고 서생원은 책을 채뜨리더니 지금 당장 연애를 안 끊으면 다리몽둥이를 끊어버릴 것이다 하고 나서 책을 오양간으로 팽개를 쳐버린다 소는 책이 먹을 것이나 되는 듯이 코를 실룩거리며 냄새를 맡는다 고양이 앞에 지 모양으로 서 있는 아들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서생원은 방으로 들어갔다 화가 차차로 식어감을 따라 아들이 한편으로 가긍스럽기도 하였다 보통 학교를 최후등으로 졸업하고도 남의 자식과 같이 공부를 더 못 시키는 것이 아비의 죄가 아닌가 사실 생각하면 한 반에서 공부를 한 면장 딸이 자기 아들의 재주있고 튼튼하고 얼굴 반반한데 마음이 쏠린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에 무슨 아들의 죄가 있단 말이냐 죄가 있다면 부모를 잠 못 만난 죄일 뿐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돈 없다는 한 가지 이유뿐으로 그런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정놈같이 조굴친 아들이 한없이 안타까웠다 그래 서생원은 저녁 밥상이 들어오자 아들을 불러서 함께 밥을 뜨며 다시는 그런 계집애하고는 상관을 말어라 그저 무엇이고 없는 놈은 없는 놈끼리 해야 허는 게다 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타일렀다 예 다시는 안 만날게요 하고 아들은 다소곳이 대답한다 그리고 사실은 이날 밤에 서생원은 후처의 맞선을 보러 가기로 하였던 것이다 서생원은 상처한 지 만일 년이 되어 오지만 남달리 양기가 좋아 아내 없는 고독을 항상 느끼었고 또 관연한 딸을 정혼까지 해놓고도 살림할 사람이 없어 그대로 잡아매놓은 형편이다 그동안 떠돌아다니는 낡은 여자를 세 번이나 갈아트렸지만 웬일인지 살림은 할 줄 모르는 데다가 양심만 구는 것이 아까워서 오래야 열흘 살고서는 내쫓곤 하였다 얼마 전에 송참복 부잣집에는 어느 행세하는 집안의 과부가 개가를 하고자 와서 머물게 되었다 이 과부는 나이가 서른일곱이고 언어 활동이 점잖다는 소문이 동리 안팍으로 퍼지자 제일 먼저 서생원의 길을 솔깃하게 하고 곧 송참복의 머슴을 중간에 넣어서 맞선까지 보게 되었다 그래 피차 합의가 되어서 이날 밤에는 동리집에서 만나가지고 정식으로 관계를 약속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의 여자 문제로 자기가 망신을 당하고 또 아들을 꾸짖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어쩐지 죄를 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생각다가 서생원은 딸을 시켜서 이튿날 밤에 만나기로 하고 이날 밤은 아들을 붙들어 놓고 가만히를 쳤다 어쩐지 이날 밤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훨씬 가까워진 것 같이 그들은 웃음 섞어 도신도신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를 쳤다 딸도 참 정성맞다 서생원은 담배를 한 대를 태워 먹고 다시 논으로 들어갈 때 무심코 이렇게 감탄하였다 그가 젊어서 소판돈으로 여자를 찾아다닐 때 자기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면 의뢰하는 말이 계집도 청성맞게 생겨 먹었다 하고 도리어 여자한테는 푸념을 받았다 이렇도록이나 이달 씨는 서생원에게 좋았다 며칠 전에 비로 또 내는 물이 빼짝빼짝 개어서 아직도 발은 살랑하고 시렸으나 졸음 오기에 알맞은 따뜻한 봄날이다 산들바람은 대수기에 부딪혀서 간지러울 때야야 비로소 바람이 부는 줄 알 만큼 고요하고도 부드럽다 이 바람이 바로 비단결로 변하여 하늘을 열게 덮은 것 같이 하얀 구름을 통하여 푸른 하늘은 소리 없이 웃는다 멀리서 달아나는 그 육중스러운 기차도 그냥 봄바람에 불려서 가는 것 같이 가볍고도 귀엽게 보였다 이리야 쫓쫓쫓 하고 서생원은 주마등같이 생각하는 옛 기억을 떨으려는 듯이 갑자기 소리를 커다랗게 질렀다 손은 영문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빨리 달아나자 흙은 한편으로 파자쳐진다 이때 서생원의 뒤편에서 여보게! 여보게! 하고 목맨 소리가 났다 바로 윤면장의 아비 윤진사가 키보다도 높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다 저놈의 늙은이가 밤새 환장을 하였나 하며 욕을 하면서도 서생원은 속으로 불안을 느끼었다 어제 일을 늦게야 알고서 부랴부랴 야단을 치러오는 것이 아닌가 하며 전날의 분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아 왜 오늘이 우리 논을 가는 날인데 남의 일만 허나 응? 하는 윤진사는 숨이 턱에 닿아서 헐떡인다 서생원은 와 와! 하여 소를 머무르게 하고 윤진사가 가까워지기만 기다렸다 오늘 하기로 하였다가 진사 영감이 볼일 계시다고 해서 모래로 미루었잖습녀 글쎄 오늘 볼일이 훗날로 미루었는데 모래가 바로 궁술대회가 있는 날이란 말이네 내가 꼭 구경을 가야겠으니 그날은 논의를 못한단 말일세 하고 윤진사는 논뚝에서 싸움이나 걸듯 팔을 구르며 야단을 친다 그런 사정이야 제가 알았습니까? 오늘 못하신다고만 하시길래 딴 사람의 일을 맡았지요 정 그러시면 영감이 안 보시더라도 저 혼자 잘해드리지요 안 된다님께 안 돼요 내가 꼭 지켜서야지 하고 윤진사는 좁은 논길을 급히 내려서다가 바른편 발이 논으로 빠졌다 하얀 버선이 흙물투성이가 된 것이 잔뜩 마음에 걸린 윤진사는 흙물을 털고 나서 그래 정말로 우리 논의를 못하겠는가? 정 그렇다면 여러 말 말고 작년에 고진에 먹은 것은 돈으로 갚고 또 소 잡히고 빚내 쓴 것을 이 당장에 갚게 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서생원은 논 가운데서 가스로다우면서 여전히 사정을 하였다 오늘 영감댁 일을 하면 더 좋지만 남의 일을 중판매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늦지 않으니 훗날로 미루지라우 그만두게 그만둬 저 거시기 소만 내놓게 그럼 내라도 돈을 갈 테니께 소를 내면 이 돈은 어떻게 갈구유? 그럼 내돈일랑 그대로 떼먹을랑가? 그럴 리가 있겠습녀 어이 그만 돌아가시죠 윤진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서생원의 얼굴을 맞두를 듯이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세상에는 별 도적놈도 다 많다 하며 돌아서서 씽씽 달아난다 미친놈의 영감 하고 서생원은 헛웃음을 아니 칠 수 없었다 자기가 내어준 빚만 내세우는 것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애의 장난도 같았다 하여간에 서생원은 어느 것이나 지난해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새 중간에 끼어서 이리대 둘리고 저리대 둘리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스럽게도 서러웠다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는 윤진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서생원은 저 늙은이가 무슨 심수를 또 부릴라나 하고 불안이 예감되었다 그러나 서생원은 이 불안이 바로 하룻밤이 지난 날 닥쳐오리라고는 천만의에 이었다 이튿날이 바로 마누라의 제삿날이라 자기가 직접 가만히 스무장을 걸머지고 장에 나갔다 전부 중자를 맞아 2원 40전을 받아서 서생원은 제사장을 보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서자 옹림이는 마루에 껄 들어앉아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고 문경이는 이마에 밤덩이만 한 혹이 도닥 가지고 있었다 서생원의 눈에서는 불이 번쩍 났다 웬일들이냐 하고 체붓기도 전에 아들 문경이가 면장 내 집에서 소를 끌어갔으라우 하고 울상을 한다 뭐였? 하며 서생원은 오양간을 쳐다본 다음 그래 이 병신들아 소를 끌어가드라까지 내버려 두었단 말이냐 제가 밖에 나갔다 오니께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면장 내 집으로 가서 막 소를 끌어오려니께 윤진사가 단장으로 치는 통에 이렇게 되었지라우 하고 아들은 파랗게 먹진 상처를 손으로 가리킨다 딸보고 도족놈이라더니 우원 어떤 놈이 불안당인가 모르겠다 어디 보자 소를 뺏기는가 하며 서생원은 불끈 지어진 손을 한 번 떨더니 힘차게 되돌아서 걸었다 아들도 그 뒤를 따랐다 오후 4시가 채 못된 때이라 머슴들도 모두 일나간 후였고 면장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윤진사만이 방 아랫목에 앉아서 담뱃대 문체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서생원과 아들은 대문 안에 들어서던 멀로 사방을 둘레둘레 쳐다보며 소를 찾았다 이것을 알아챈 윤진사는 저 어떤 놈들이냐 하고 소리를 버럭 치르더니 벗어빨로 내다랐다 이때 서생원과 아들은 소가 도야지 울 옆에 메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놈들 부자끼리 남의 집을 마구 떨어먹을 작정이냐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요 하며 서생원의 팔을 끌어당기자 서생원은 입 한 번 열지 않고 뿌리쳐 버린다 이때 아들은 도야지 울의 기둥에 메인 줄을 풀고 소를 끌으려 하는 것을 서생원은 이것도 믿음직하지 않아서 자기가 소주를 아들한테서 뺏어 지었다 도정놈이야 도정놈이야 윤진사는 입에 개 벗금을 내면서 이렇게 치다가 서생원의 팔을 두 손으로 붙들었다 서생원은 있는 힘을 다하네요 앞으로 채뜨리는 바람에 윤진사는 넉장거리로 떨어졌다 서생원은 소를 뺏었으나 소는 싸움에 놀란 듯이 사람을 쳐다만 볼 뿐 순순히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 서생원은 소 곧비를 움켜쥐고 끌어서야 소는 따라섰다 윤진사는 콧등과 이마가 땅에 스쳐서 피가 나오고 있다 땅에 주저앉은 채로 사람 죽인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으나 며느리 손자 며느리가 달려올 뿐이었다 서생원은 소를 자기 집 오양간에 메어두고서는 바당가에 서 있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소를 때렸다 아무리 멍청한 놈의 소라도 글쎄 남의 집에 가서 그대로 있단 말이냐 응? 주인이 가야 주인을 알아보는가? 하고 이번에는 목덜미를 때렸다 30년 동안 처음으로 소에게 매질을 하는 서생원의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글썽 하였다 그는 빨 못하는 소까지가 자기를 없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분하기는 하였으나 매질을 하면서도 뜨물누물 맞고만 있는 소가 안타깝기도 하였다 서생원은 빚 30원을 볼이 날 때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어떤 법률을 가지고 오더라도 소를 뺏겼을 리는 없으나 단 한나절 동안이나마 남의 손에 뺏겼던 것이 분하였다 그는 저녁박상을 받고 수저를 지었을 때도 손은 그대로 떨리었다 이날 밤 제사를 지날 때 아들과 딸들은 서럽게 울었으나 서생원은 산 마누라에게 하듯 혼자 성을 내가지고 대답을 했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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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까지 잡혀서 약을 써 주었으면 죽은 귀신이라도 그런 줄은 알아야지 늘 가야 빚만 더 많아지고 이제는 소까지 뺏기게 생겼으니 허다 못해 꿈에 선몽이라도 하야 줄 게 아닌가 하고 서생원은 혼자 중얼중얼 하였다 그는 다시 제사밥이라도 잘 얻어먹으려면 산 사람을 잘 살게 해야지 글쎄 하고 말을 더 이유려 하다가 아버진 허구원 날 다 두고 하필 제삿날에 이러셔요 하고 딸의 울음소리가 와락 커지는 통에 입을 다물었다 이튿날 서생원이 눈을 뜬 후부터 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정신이 번쩍났다 전날 면장집에서 한 일이 꼭 화약에 불을 붙인 것만 지나 그는 앞으로 닥쳐올 결과가 무서웠다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소를 찾아왔더라면 별일은 없을 것인데 하고 후회도 되었다 이날만은 논갈이를 나가려도 일거리가 없고 집에서 가만히를 지나 머릿속이 뒤숭숭해서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러다가 애써 친 가만이가 모두 불자만 맞을 것도 같아서 그는 항상 버릇으로 보리밭 구경을 나왔다 서생원의 보리밭은 응달진 곳이라 겨울이면 쌓인 눈이 녹을 줄을 모른다 보리는 눈이 이불이라고 눈에 덮인 것을 마당 다지듯 꾹꾹 밟아줘 아무리 혹독한 바람이라도 보리싹과 뿌리를 상하지는 못한다 작년 겨울의 기운은 글레 없이 추워서 양달진 곳은 금방 얼었다가도 금방 풀리고 하는 통에 보리가 뿌리까지 상하여 해동을 기다려서 다시 씨를 뿌렸으니 자라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러나 서생원의 보리는 일곱치나 될 만큼 자라나 그 탐스러운 것이 조롱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도 귀여웠다 마음이 상하다가도 보리만 구경하면 재미가 옥실옥실을 하던 서생원이지만 이번은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상하였다 그렇다고 보리 구경을 안고서는 못 빼기였다 금년만은 보리농사를 오시라니 하기 전에는 보리싹 하나도 남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윤달까지 들은 데다가 양식이 달려서 할 수 없이 송참봉 집에 가 보리농사를 잡히고 쌀 한가만이 얻어온 것이 바로 4,5일 전이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보리를 잡힌 것이 꼭 재를 지은 것만 같고 겨운에 헌농사만 진 것 같아서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데다가 전날 밤 일로 서생원은 더욱 괴로웠다 그래 보리밭을 풀기 없이 한 바퀴 돌고서 바로 내려왔다 그는 저녁밥을 먹고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윤진사 집에서 벼락만이 떨어질 것 같이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그래 서생원은 송참봉 내 널찍한 머슴 사랑을 찾아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빨간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돌아 다니는 것 같이 뽕롱하였다 야 서생원 오시는구나 하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와그르 쏟아졌다 키가 육척 장군인 덕새가 와락 달려들어서 서생원의 팔목을 잡고 아랫목으로 끌면서 서생원 물볼기 맞는담소유? 하자 웃음소리가 다시 터진다 물 볼기라니 미친놈들 하고 코웃음을 치며 서생원은 벽에 기대어앉는다 열서너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들어누웠다가도 일어나서 서생원 앞에 바싹 모아 앉았다 모두 서생원보다 훨씬 젊은 층이었다 서생원이 무식하기는 하면서도 구변이 좋고 정직하고 인정이 많아서 동리, 빈농층이나 머슴층에서는 엄지손가락을 꼽는 인물이었다 아 서생원, 윤진사 댁에서 볼기 친단 말을 못 들으셨수? 덕새가 이렇게 말하자 어쩐지 이번에는 방안이 갑자기 고요하여졌다 서생원도 먼저는 볼기 맞는다는 말이 옛날 이야기와도 같이 새삼스럽게 들렸으나 윤진사라는 말을 듣자 머리끝이 쭈뼛 타여졌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코앞에 돌려있는 여러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았다 오늘 사정에서 궁술대회가 있었잖어유 모두 끝난 뒤에 김진사가 구경나온 노소 영감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바탕 먹였지라우 진탕 그려먹고 나서 윤진사가 서생원 부자한테 봉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모두 자기 발에 불덩이나 떨어진 듯이 노발대발 하면서 야단이더만 하고 다른 사람이 최근 최근 말을 한다 그는 침을 삼키고 다시 계속한다 그 중에서도 부안군수를 지냈다는 양철집 늙은이가 나서더니만 서생원을 노소마당에 꿀려놓고 볼기를 쳐야 한다고 펄펄 뛰겠지라우 아이고 그 지새끼 같은 늙은이가 하고 서생원 옆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쑥 내밀며 묻는다 여러 사람은 서생원의 얼굴에서 무엇이나 읽은 듯이 자꾸 쳐다보는데도 서생원은 석고상같이 굳은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의 입만 주위에 본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허여? 하고 한쪽 구석에서 부르니 암 그렇고 말고 그런 버릇없는 놈들이 있냐는 등 부자가 작당코 노인을 때렸다니 하늘이 무섭잡냐는 등 그만 야단이더만 하고 먼저 사람이 대답한다 그리고 웬 허리를 다쳤다고 엄살을 부리면서도 술은 황소 물 먹듯 하더만 그려 그려도 콧등과 이마에는 흰 분가루 같은 걸 발랐소 하고 서로서로 자기도 보고 들었다는 듯이 다투어 바란다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볼기 맞는다든가 미친놈들 하고 서생원의 무거운 입문이 열렸다 그럼 볼기 맞으려고 하셨던 그라우? 그까짓 윤진사는 무엇이라는 게요? 가짜 진사를 가지고 돈 있다는 세력으로 남 볼기까지 치는 만? 뭐니뭐니 허여도 술 한 잔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칙살스럽게 구는 늙은이들이 더 미워 죽겠어 사실 지체를 따진다면 윤진사가 노소에 들어갈 자비가 되간? 모두들 자기 일같이 흥분되어 가지고 떠든다 이런 중에 먼저 말하던 덕새가 자, 들 그런 이야기보다도 서생원이 만일 볼기 맞는 날이면 가난뱅이 우리들 전부가 볼기 맞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 첫 때는 서생원 보고 물어봐야지 맞으시겠는가 안 맞으시겠는가를 암 그렇지 하고 이구동성으로 찬성한다 미친 사람들 그런 말을 물어서 무엇에 쓴담? 불문가지지 하고 서생원이 힘있게 말한다 그런데 만일 안 맞는 날이면 윤진사가 서생원의 논을 뗄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하고 덕새가 더 한층 힘을 들여 말하자 그러면 가만히 쓸라나? 재작년 가을 때만으로 합심해서 덤비지 그런 건 걱정 없어 하고 다 같이 자신있게 말한다 방 안에는 힘이 터질 듯이 갑북차 있는 것 같이 모두들 흥분이 되고 밑자리가 들먹거려졌다 이러다가 서생원보다 여섯 살 아래인 김첨지가 자네 모래 장가 든다지? 하고 신 목소리로 말을 하자 또다시 웃음이 터져다 왔다 이렇게 화잿머리가 돌려지면서 방안의 긴장도 차차로 풀려지는 것 같았다 참 옷이랑 무엇이랑 모두 가지고 모래 서생원댁으로 온다지요? 하고 덕새가 진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네 이제 호래비를 면해야겠는데 하고 서생원도 웃어 보인다 그러나 저러나 오래 살았야 할 말이지 이번 부인네는 참 얌전하다님께 아마 영구히 살걸요? 글쎄 두고보야 알지 하고 서생원은 좀 겸손하여 보인다 아버지! 아버지! 누가 찾아왔으라우? 하고 딸이 흔들어 깨는 바람에 서생원은 눈을 떴다 전날 밤은 탁 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을 썩이다가 겨우 눈을 붙인 것이 해가 동동 떠오른 뒤다 누구요? 하고 서생원이 기지개를 늘어지게 켜고서 방문을 여니 윤진사 머슴이었다 접니다 웬 잠을 여태까지 주무시우? 좀 늦게서 잤더니만 서생원은 모든 것을 직각하고 얼굴이 찌푸려졌다 윤진사 머슴은 말을 내놓기가 어려워서 머뭇거리다가 저 그런데 이런 말 전하기가 퍽 안됐습니다만 오늘 저녁 때 노소로 오셔서 볼기를 맞으시라는데 하고 나서 그는 서생원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한다 자네 그런 말 전하려면 우리 집에 당초 오지 말게 가소 가 듣기 실례 서생원은 단번에 몰아낼 듯이 성을 내어가지고 서둔다 뭐 그렇게 저한테 화내실 건 없잖아요 사실 저도 주인 댁을 욕하고 싶지 서생원을 잘못이라고 허잖아요 저는 밥 얻어먹은 죄로 이 말만 전했으니 그리 아르시기라오 주인 영감태기가 볼기 안 맞으려면 뒷일을 생각하라고까지 제게 다 당부험내다만 뭐 하늘이 뚫어지기야 하겠어요? 저도 여러 말 전하기가 싫으니 그리 아르시기라오 하고서는 뒤돌아서 나간다 머슴이 나가자마자 딸과 아들이 겁을 내 가지고 아버지 볼기 맞으라니요? 아버지 그저께 일 때문에 그렇지요? 하고 딸은 울려고까지 하는 것을 걱정 말고 가 일들이나 하려무나 하고 서생원은 귀찮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다 간밤에도 그렇게도 의기충천할 듯 기운이 나더니만 이른 아침 윤명장 머슴이 뒷일을 생각하라는 말을 남기고 간 후로는 여러가지 불행한 일만이 번개같이 지나가곤 하였다 서생원은 남의 논을 갈아주면서도 쟁기를 알맞게 댈 줄을 모르고 그저 소가 끌고 가는 대로만 따라가다가 정신을 차리곤 하였다 기운 저녁때가 가까워졌을 때다 서생원 하고 정답게 부르는 소리에 서생원은 정신을 차려서 돌아다 보았다 의회에도 한동리 구장이었다 그 전에는 양반 행세를 한다고 서서방이라고 깍듯이 부르던 것을 웬일인지 이 날은 서생원이라고 정답게 불렀다 이리 좀 나오구려 하고 구장이 부르는 대로 서생원은 서생원은 논두렁길로 나왔다 여까지 웬일이셔유 좀 긴이 헐 말이 있어서 오늘은 일기가 매우 좋군 요새 한참 농가리 할 때라 꽤 분주하겠소 그려 구장은 박남해네 공진해네 요자꾸라네 하는 통에 서울 구경을 몇 번 한 것 뿐이 것만 말하려면 말하려면 항상 경조를 쓰느라고 애를 쓴다 바쁘긴 죽게 바쁘지만 어디 실속이 있어야지요 작년에 고지 얻어먹은 걸 감리라고 공짜 일만 허여 주는데 자 저기가 좀 앉아서 말하더라고 하고 구장이 앞서서 가자 서생원도 뒤를 따랐다 조금 올라서서 보리바까에 있는 잔디풀을 방석으로 하고 둘이 앉았다 여보 서생원 웬일을 그렇게도 철없이 한단 말요 하고 구장은 걱정하듯 한다 무엇을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가서 볼기 맞는 신흥이라도 하면 대잔소 이때 비로소 구장의 뱃속을 들여다보는 듯 하였으나 어쩐지 화를 낼 수도 없을 만큼 구장의 구변은 묘한 힘을 가졌다 우리끼리 있으니 깨어는 말이지만 사실 그 진사 영감이 성질은 참 개팍스럽지 그 전에 상사람이 돈 덕으로 양반 노릇을 허게 되니 그저 양반 대우만 잘해주면 좋아하는 구려 선에 옛날 원님 정치가 없어진 후로는 누구 한 사람 볼기친 일이 없는데 자기가 이것을 한번 처음으로 해보겠다는 호기심이란 말이요 서생원에게 분풀이한다는 것보다도 다만 이기심이지 그러니 그러니 가서 순순하게 마저만 보호 도리어 이후로는 서생원을 더 생각할 터니깐 구장은 흉금을 털어놓고 비밀이야기나 하는 듯 말소리를 낮추어서 한다 만일 끝끝내 안 듣는 날이면 논 떨어질 것은 물론이고 빚으로 속까지 뺏길 건 뻔한 일 아니요 좀 창피하더라도 실속을 차려야 한단 말이요 자 어떻소 어때 이때 서생원 생각으로는 구장의 말 중에서 한마디도 흠잡을 만한 것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렇겠소 하고 시원시원 대답하기는 싫었다 서생원의 이런 마음을 들여다본 듯이 구장은 일어나더니 하여간 잘 생각하였다가 내일 아침에 노소로 나와 하고 의미 없이 웃어 보인다 생각은 하여 보겠습니다만 서생원이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해 보겠습니다만이 아니라 난 꼭 믿고 가우 하고 발을 떼어놓는다 땀의 일 가지고 저렇게 몸 다를 게 뭐 있단 말인가 서생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 구장이 취잡하게 보였다 서생원은 이날 밤은 밖에도 나가지 않고 생각하였다 만일 안 맞는다면 하고 그 뒤에 오는 결과를 생각하였다 논 일곱마지기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 논 두 마지기만 남게 된다 그리고 소를 빼앗기게 된다 그러면 일 년 내내 돈 한 푼 돌렸을 수도 없다 새로 아내를 빠져들여서 잘 좀 살아보겠다는 보람은 영영 깨어지고 만다 아니 내 식구가 바가지를 들고 문전 걸식을 하게 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서생원은 단번에 앞이 캄캄하였다 윗목에서 검은 끄름을 토하는 석유불이 마치 안개 낀 항구의 백불과 같이 몽롱하였다 볼기 몇 번 맞고 창피당하는 것은 여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양 지판이었다 참 한소큼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나를 샌 서생원은 아침밥을 함께 먹으면서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이따가 나 없는 통안에 새 어머니가 오면 어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그래라 그리고 잘 대접을 히어 예 입어놓으시는 어머니는 참 얌전하다고 들 히어요 하고 딸은 영문도 모르고 반가워한다 하필 마누라가 오는 날 하고 서생원은 입맛을 타시면서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그는 결심이나 한 듯 벌떡 일어났다 그는 노소를 향하고 걸어갈 때 오래전 자기가 판소가 도서장에 끌려간단 말을 듣고 불쌍한 마음으로 쫓아가서 본 것이 떠올랐다 그때 도서장을 향하고 가던 소와 자기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도 생각되었다 노소 대문 앞에 이르러 그는 다시 주저하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고 나서야 들어섰다 노소에는 볼기치기를 제일 먼저 주장하였던 부안군수와 서너명의 늙은이들이 바둑과 장기를 두고 있다 맨 처음 부안군수가 서생원을 보더니 음 오는가 하고 나서는 박서방을 부른다 여보게 박서방 윤진사 댁에 가서 서서방에 왔다고 여쭈고 또 노소 영감님들 모두 오시라고 허게 예이 하고 박서방은 허리를 굽히더니 조심성 있게 불러간다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 윤진사와 구장이었다 윤진사는 서생원을 힐끔 보더니 더러운 것이나 본듯이 얼굴을 획 돌리고 지나간다 뒤이어 노소 영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아홉 명이나 되었다 구장의 명령으로 뜰 밑에 마당에는 군데군데 떨어진 멍석이 퍼졌다 서생원은 속으로 대문이나 걸었으면 하였는데 이건 역시 구장의 명령으로 잠가졌다 그리고 박서방이 짐 모퉁이에서 군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자 서생원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두툼한 판자를 좁게 쪼개어서 손잡이까지 만든 것이다 늙은이들은 다 각기 원님이나 되는 듯이 높은 마루에 앉아서 밥불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위험을 보이고 있다 한가운데는 윤진사가 버티고 앉아있다 멍석 위에 앉게 하고 전 부안 군수가 턱으로 가리킨다 서생원은 모든 것을 각오한 이상 조금도 추자하지 않고 멍석 위에 꿇어 앉았다 박서방과 구장은 서생원을 중간에 두고 양편으로 갈라섰다 서생원은 멍석 위에 앉은 채로 땅속의 숨한 길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정신이 아득하였다 이때다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나자마자 와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짝이 떨어져 나자빠진다 그러자 맨 앞에 덕세 다음으로 열댓명의 청년 장년 노년의 헙수룩한 농군들이 살기가 등등해 가지고 몰려온다 저게 어떤 놈들이야 하고 늙은이들은 소리소리 지른다 이것을 본 서생원은 정기를 통한 것 같이 벌떡 일어나더니 덕세를 껴안고 그 넓은 가슴에다 얼굴을 파묻는다 덕세는 서생원을 아는 채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들은 멍석을 한쪽으로 밀어치우는 등 널빤떼기를 뺏어서 팽개치는 등 법석을 이루었다 서생원은 무엇 때문에 볼기치는 거냐 하고 외치자 어째 이놈 하더니 구장이 이 사람의 뺨을 잘팍 쳤다 여기에 농군들은 더욱 살기가 등등 하여져 마당은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런 중에도 서생원은 덕세를 붙들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게 한마디 겨우 하고서는 다시 얼굴을 덕세 가슴에 파묻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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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